도깨비에 있는 곳 도깨비에 있는 곳 도깨비에 있는 곳 저는 도깨비에요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저희 가족은 항상 숨어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숨어 있는 건 처음이에요 백밤 정도 지난 것 같고 이젠 배도 고파요 엄마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절 찾아내기 전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를 못 믿는 건 아니다 다만 내 관리 구역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그 정도의 존재가 숨어 들어오는 걸 내가 못 느낄 리가 없잖아? 너야말로 어디서 그런 수상한 정보를 듣고 온 거야? 요즘 이상한 걸 삼기는 사람들이 잔뜩 늘어났던데 그런 놈들한테 속은 거 아니야?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 뿐이다 일단 알고만 있다면 네 구역에서 큰일이 터지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실례했군 좀 더 네가 믿을 만한 정보가 생기면 돌아오겠다 정말 속죄니 뭐니 연락도 없이 떠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웬 도깨비 타령이란 뻔해 순순히 물러나는 척하고 또 어디서 지켜보고 있겠지 아 정말 신경쓰게 하는 녀석이라니까 엄마는 항상 갖고 다니던 천변만화를 저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엄마랑 숨바꼭질을 하자고 혼자서 숨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엄마는 제가 천변만화를 쓰면 세상에 누구도 저를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올 때까지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찾아줄 거라고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확실히 뭔가가 이 근처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 야! 우와! 이게 뭐야! 정말 있었네! 뭐야 이 도령냥은! 게다가 그걸 감쪽같이 숨기고 변신을 한다고? 이런 꼬마 애가? 너 정말로 도깨비가 맞는 거야?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안돼요! 엄마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잡히면 안돼요! 도대체 이 완전 귀여운 나를 보고 왜 도망가는 건데! 제발 쫓아오지 마세요! 아니, 이런 말을 한 폭판에서 변신을 해버리면! 뭐, 뭐시오? 내가 헛고슬본기가 꼬마 애가 쥐새끼로 변한 걸 본 것 같은데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 뿐이다 일단 알고만 있다면 네 구역에서 큰일이 터지진 않겠지 만약 정말 가란 말대로라면 누군가가 저 도깨비를 노리고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 뿐이다 일단 알고만 시끄러워! 알았다고! 따징나지만 네가 옳았어 분명히 누군가가 저 아이를 노리고 있었을 거야 아, 진짜 이 변신은 하기 싫은데 짜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변신 도깨비 등장!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좋아 이 정도면 완벽했지? 어쨌든 위협이 되는 원흉은 너일 테니까 귀여운 늑대 아저씨 그분의 말씀대로구나 그분의 욕이 나를 남겨둔 것은 이것을 위해서였어 흠 누가 봐도 버려진 잔챙이 같은 대사로구나 일단 좀 때려준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겠어 뭐, 뭐야? 왜 이래? 그분이 내려주신 나의 힘이다 이 옥패가 있는 한 도수는 발동하지 않아 이 모습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순순히 도력을 바쳐다 얌전히만 있으면 죽지는 않을 테니 그래, 그래 순순히 포기한 거냐 잘 들어봐, 꼬마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꼬마라고 도깨비가 진짜 제대로 숨으면 훌륭한 신선님 정도 되지 않으면 절대 찾지 못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 숨기는 잘 숨었지 하지만 결국 나는 너를 잡았단다 끈기의 승리지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들켰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엄마랑 똑같아요 숨으라고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무서워 무서워요 하지만 또 혼자서 숨어서 기다려야 할까요? 누구를? 누구를? 엄마를? 엄마를? 아니면 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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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혼자 숨어서 기다리는 건 도망치지 말거라 도망치지 말거라 그 녀석다운 방법이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가 아저씨는 괜찮다 나는 너처럼 위험에 빠진 도깨비들을 찾아 도와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하지만 엄마가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 알 수 있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지키려고 했었구나 역시 그런 건가요? 엄마는 엄마도 아까 그분처럼 잡혀간 건가요? 이제 이제 절 찾으러 오지 못하시는 건가요? 걱정 말거라 너의 도깨비들은 그렇게 약한 종족이 아니야 비록 싸우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너희들에겐 특별한 힘이 있단다 너의 어머니도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았을 거야 너처럼 말이다 너를 구해준 신선 나리는 내가 구해내겠다 널 위협하는 적도 처리해주마 그러니까 그만 그치거라 날 믿고 기다리렴 하지만 다들 엄마처럼 기다리라고만 해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란다 특히 어머니라는 존재는 더더욱 그렇지 무력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쁜 것은 네가 아니니까 그럼 다녀오마 기다리거라 하지만 숨어서 기다리는 건 이제 허 쟈 흥 떳 금 옥 비 마크 앗 아 진짜 이 변신 이제 싫다고 시끄럽다, 이 꼬마 녀석! 아니, 도대체 왜 도력이 흡수되지 않는 거냐고! 이 찌끔한 몸에 도력이 있겠냐? 일단 이 변신부터 풀게 해줘봐 누굴 바보로 하는 거냐? 그런 말장난에는 너 같은 꼬맹이나 속는 거야 누구더러 꼬맹이래? 너보다 500년은 더 살았을 거다 이대로는 그분께 돌아갈 수 없어 분명히 뭔가 방법이... 흥! 이런 어설픈술식으로 내 도력을 빼가려고 하다니 천년은 이르다고! 흥! 생각보다 골치 아픈 술식인데 버틸 수는 있겠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 너, 어, 어떻게 여기에... 꼼짝 말고 기다리란 말 못 알아들은 거야? 이제 기다리는 건 싫어요 너무너무 무섭지만 혼자서 숨어있는 게 더 무서우니까요 저 녀석이 노리는 건 너라고! 위험하다니까! 그... 또 다른 신선님이 그랬어요 저에겐 큰 힘이 있다고 이제 숨어서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뭔가... 속이 후련해지긴 하네 뭐? 좋아 큰 파격은 못 준 것 같지만 뭐... 뭐야... 꼬맹이는 또... 저는... 뭐... 뭐냐... 꼬맹이... 이 도력은... 딩동댕! 이 아이가 네가 쳤던 도깨비야 이 정도 도력을 품고 있으니 그분이란 놈도 눈독을 들였겠지? 그... 그... 그렇다면... 놓치지 않는다! 그... 도깨비 따위는... 나에게 전혀 위험이 되지 않아! 좀 미숙하지만 한 방 시원하게 날리기도 했고 그 혹배는 아마 나 하나 맡기도 벅차일 거고 가람이 와 있다면 이 아이의 도력을 놓치지 않을 거고 이 쯤에서 상황 종료네! 정말... 아이들은 총 잡을 수가 없군... 하지만... 도움이 되었다... 야! 한 방에 날려버리면 어떻게 해! 그분이란 놈에 대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이미 몇 놈이나 처리해보았다 시간을 주면 자폭해버려서 오히려 위험할 뿐이야 그분이란 놈에 안 배겠지 게다가 너! 뭐야! 그 옷과 장비는! 설마! 저 숙녀석들과 같이 일하는 건 아니겠지? 아이부터 챙기도록 하지 이야기는 그 다음이다 아! 무서웠지? 그러니까... 아... 음... 우리 용감한 아기 이름을 아직 못 들었네? 난 네가 그 수상한 놈들과 함께 일하는 거 별로야 사람들의 영혼을 가두고 관리하다니 자기네들이 뭔데? 운명이니 명분이 다 정해져 있다는 듯이 말하고 세계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정해져 있을 리가 있어? 흥! 흥미로운 가설이군 웃기지도 않은 농담이지 중요한 건 그들의 정보가 지금 나의 속죄에는 필요하다는 거다 그들의 장비 역시 도움이 되고 정말 같은 신선이라는 게 부끄럽네 운명이나 명분을 믿지 않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인가 애초에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그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틀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분명한 건 닥치는 대로 도력을 모으고 다니는 악령과 요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승은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 점은 인정하지 않는가 음... 흥! 오! 이번만큼은? 난 어떻게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존재를 찾아내겠다 은하 같은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 아이의 엄마 찾을 수 있겠지? 노력해봐야지 그러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할 테고 가시는 건가요? 원래 저런 친구니까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못 견디겠나 봐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더 놀다가도 될걸 그래도 저렇게 부지런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겠지? 나도 조금은 본받고 싶네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엄마도 찾아내서 구해주실까요? 믿어봐 믿고 기다려야겠네요 엄마와의 숨바꼭질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이제 들켰으니까 은하가 술래야 은하가 엄마를 찾을 차례지 하지만 어떡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노력해야지 신선에게도 들키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아마 가능할 거야 내가 조금은 도와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들키지 않게 알겠지? 엄마 죄송해요 저 신선님들에게 들켜버렸어요 근데요 근데요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많이 고마워요 나리님은요 저에게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해주셨고요 가람님은요 엄청 따뜻하게 저를 지켜주셨어요 아직 숨어있지 않으면 무섭긴 하지만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도 조금 용감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술래할게요 기다리세요 엄마 잠깐만 말씀해주셨죠 Back Jose 신선 지지recht 애교 모대 서술 저는 오늘 전 сы